자 원숭이띠 소띠 용띠 양띠 안녕하세요 용왕방패정근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2021년 신축년에 이띠분들이랑 이 나이분들을 정말로 조심해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호명 한번 해주세요 자 원숭이띠 소띠 용띠 양띠 경신생 원숭이띠 42살 원숭이들이 깨들이 많아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가우다시들이 세요 다들 지고는 못사는 스타일 제주들은 많아요 하지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볼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자 이런 부분 그래서 금전으로 손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얼축생 소띠 37 기축생 73 소띠 건강으로 원래는 삼재가 나가는 삼재지만 악삼재예요 원래는 건강수를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차압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왜 이 가족 유래가 있잖아요 간이 안 좋은 집 당뇨가 많은 집 그 다음에 또 폐가 안 좋은 집이 있듯이 원래는 건강을 조금 체크하고 가시라는 거 건강수로 칠 수 있으니까 원래 삼재는 무조건 우리 같은 선생님하고 의논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진생 용띠 46살 이제 용띠들이 의심병이 많아요 의심병 예 의심병이 많아요 사람을 100% 믿지 않아요 근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뭐 상업하자 뭘 하자 이런 부분에서 동업으로 움직인다라든지 아니면 상업을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은 원래는 조심해야 되는 해요 시작점을 가지시면 사실은 안 돼요 그냥 있는 거 하고 계시는 부분 확장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원래는 그래도 손실이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미생 양띠 55살 55살 양띠들이 남자를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요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좋아해요 또 분위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을 좋아해요 정이 그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 꼭 하셔야 사람으로 인해서 손실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힘든 건강으로 치는 거나 모든 부분에 지금 용왕 방패 장군이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의논하고 가신다면 피할 수 있는 길이니까 충분히 피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2021년도 용왕 방패 장군이 띠와 안 좋은 띠와 나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